1. 직장 구할 생각도 않고 방에만 처박혀 있는 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직장 구할 신도가 찾아와서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학교도 졸업했고 간단한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나와서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수단으로 직장을 가졌어야 자기 악가림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집에만 붙어 있어가지고 어머니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럼 아들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을 질문해 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해답에 들어가기 전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불교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 불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가 우리들은 유네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유네설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식을 우리가 무슨 두부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 소유물이 아니고 자식은 나와 틀린 부모와 틀린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유네설에서 보면 전생에 지은 인연으로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러면 전생의 은인의 관계 서로 복을 지어주고 좋은 소년의 관계에서 자식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 원수지간이 은혜로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이런 경우는 자식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점도 있으니까 옛날 어른들께서 할머니가 아이고 애들 보고 이 웬수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옛날 어머님들 할머니들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이틀을 자식이 원수냐 아니냐 은인이냐 원수냐 그런 타이틀을 두기는 의미에서 자식이 원수냐 자식이 원수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여하튼간에 선연이냐 악연이냐 그에 따라서 전생의 인연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났으면 이생을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내서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식답게 훌륭한 가문을 이어갈 그런 후계자로 만들어내느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을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자식이 태어나는 중에도 어떤 자식이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누구 태어난 다음에 어느 아들 어느 딸 태어난 다음에 또 집안 부자가 됐다 집안일이 잘 되더라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놨으면 좋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고 전생에 복을 못 지어놨으면 잘못 지어놨으면 잘못된 자식이 태어나고 이게 인과응보예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식을 보는 관점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유네서를 들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울 있잖아요 옛날 저울은요 이렇게 쇳덩이 달려서 막대가 있고 저울이 저울 추 추도 있고 막대가 있고 그런 저울을 사용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신신당벌해요 이 저울이 우리 집안을 부자로 만들어낸 보물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내가 이거를 특수하게 제작을 했다 특수하게 만들어내서 이 저울 안에 순을 넣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이 한 줄은 멀리게 되니까 내가 사오는 물건은 걸량이 무게가 적게 나가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파는 물건은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하고 그냥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냥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저울을 내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저울의 덕을 봐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명심해서 저울을 신주단지 모시고 저울과 함께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혼과 함께 저울을 물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부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버님 장사를 모시고 나서 저울을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파란 용기가 이렇게 솟아오르고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들이 하나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사흘째 되는 날 꿈을 꾸는데 한 노인분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의 아버지가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너의 집안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인광부 아니냐 그래서 내 아들을 점주해 줬는데 그 내 아들이 결국은 너의 집안에서 잘못한 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런 아들을 태어나게 한 것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을 쓰고 그 저울을 태워버리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아들을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저울을 사용하다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는 거지 손자를 다시 데려가니 너의 집안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라 그냥 복을 지는 것보다는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던 점을 나는 그대로 이어받지 않겠다 바르게 살겠다는 그 정직한 생활 태도에서 이제 감명을 받은 천신이라고 그러게 되겠죠 아들을 죽였더라 그래서 그 집안의 망한 것을 면에 방지해 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일을 하면서 그 온 아들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원수가 됐던 것을 그거를 바르게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 없애고 바르게 살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태어난 아들 입장에서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식이 딸이 또는 태어남을 해서 그 집안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아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좋은 마음을 쓰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적선을 하는 선을 쌓아가면서 이런 생활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거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다 보니까 어떤 얘기 하나 떠오르냐면 2021년 8월 달에 대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홀어머니와 자식의 갈등을 믿고 맨날 불화를 일으키는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가 죽으라고 그냥 소리를 일으키고 난리 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말을 듣자 격분해서 아들이 칼을 들고 어머니를 살해하여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래서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받았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사실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자기 자식한테 나가 죽으라고 하는 어머니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또 어머니에게 야단맞았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흔치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악연을 쌓아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간다 그러니까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동물의 자식 사랑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에 쥐 노렘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역시 암것이 산랑기가 되면 숫꽃이 구애를 하기 위해서 황금색으로 몸 빛깔이 변한다고 해요 숫꽃의 몸 빛깔이 황금색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 숫꽃이 정해놓은 장소에 암것이 알을 낳고 나면 이외에 숫꽃이 그 주위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적들이 많잖아요 알을 갖다 먹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이걸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그 주위에서 자식을 지켜주는 숫꽃이 다른 물고기가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식을 지키는 그런 물고기도 하천은 물고기고 동물을 읍수여기지만 이런 바다에 사는 쥐 노렘이라고 하는 물고기마저도 부성애를 발휘해서 자식을 지켜준다 이게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거미의 세계에서 보면 거미가 새끼를 낳으면 자신을 피를 먹여서 키운다고 해요 자기가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어미 거미가 자기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이 귀엽게 자라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잊지 못하고 끝까지 자식이 클 때까지 피를 빨아먹게 해서 결국은 바짝 말러 비틀어서 죽는 어미 거미 거미질에 보면 우리 가끔 볼 수 있잖아요 비쩍 말린 거미의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거미마저도 새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다 물고기 지노래미는 이렇게 열과 성인을 다해서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성애가 그러니까 거미의 세계에서는 암컷에 대한 얘기를 했고 바다에 사는 지노래미 물고기에는 부성 아버지 된 도리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아들, 딸들을 키워내서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식을 키워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상담을 온 어머니께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른 부모에게 가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냐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또 하나의 중생이 부모의 몸을 빌어서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이게 바꿔서 다른 집에 가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개 부모님들이 그래요 내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애를 써가며 입을 꿇고 먹을 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러면 다른 부모님 밑에 갔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주위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집 아들은 대학 다닐 때 대학 졸업하고 나서 또는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부모가 사줘서 회사도 물려주고 또 아파트도 사주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좋은 대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방구석에만 초박해서 낳지 않고 직장에 가려고 하지 않고 이력서를 내보지 않고 그렇게 있는 아들을 쳐다볼 적마다 마치 원수 대하듯이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한 번쯤 반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기도라는 것이 저에게 물어오기를 그럼 그런 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기도라는 것도 그냥 부처님 전에 앉아서 빌고 절하고 경전 읽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아들한테 어떤 행동을 해주고 어떻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냐 그 실천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아들과 딸이 해도 좋고 서로 흉업을 없이 서로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눠봤느냐 그리고 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성을 들여서 방에만 처박히는 아들을 불러내서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준다든지 특별 메뉴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갑갑하니까 여행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이번에 지난 설에 인터넷에 가서 보니까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대개 어른들에게 설날 덕담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문조사의 일등이 뭔지 아세요? 덕담도 싫다 덕담도 안 듣는 게 좋다 그러니까 취직 언제 하느냐 또는 취직했으면 연봉이 얼마냐 언제 승진하느냐 이상한 말씀들만 하니까 덕담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1등이고 그 다음에 미혼자와 기혼자로 나뉘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1등하는 대답이 뭐냐면 설문조사에서 다음 설날은 다음 추석날은 부모 만나러 우리 만나러 안 와도 좋으니까 해외여행을 가도록 해라 안 오고 잘 쉬는 날 쉬는 날이 많으니까 연휴가 여러 날 계속 되니까 놀러 가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용돈을 보태주겠다 이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만큼 배려해 주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 딸들에 대한 고충도 부모들이 한 번쯤 생각해 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번에 진지하게 찾아와서 저에게 묻던 보살님께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인은 뭘 하는 건지, 밥벌이가 뭔지 뭘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난주에 서울에 갔다 오는 길에 여기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길에 가평 휴게소에 잠깐 쉬었다 가려고 들렸어요 그날이 화요일, 지난 오늘 금요일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화요일이라 서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차가 어떻게 많은지 하여튼 평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금요일이라든지 주말이 아니고 평일인 화요일 날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대개 보면 옷 보면 알잖아요 놀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인데 답답하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안 나오고 앉아있는 아들의 입장은 또 어떻건가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취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동화책에 보면 해님과 바람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림에 보면 동화 그림에 보면 한 나그네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옷깃을 세우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동화책에 그리고 바람님이 해님에게 도전을 해요 저기 가는 나그네 우리 옷을 벗겨봅시다 그러니까 바람 입장에서는 쉽게 바람으로 해서 입고 가는 옷을 벗길 것을 쉽게 생각했던 방향에서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람이 큰 센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세게 불면 불수록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옷 벗겨지는 곳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비틀비틀리면서 옷을 꽉 붙여 가요 그러니까 하다하다 못해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해님의 순서가 돼요 그랬더니 해님이 옷 벗기려는 얘기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따뜻한 햇빛을 내렸죠 그러니까 더우니까 따뜻한 기운이 오니까 따뜻한 햇빛이 오니까 옷을 후를 벗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울리면 하느냐 그러니까 야단치고 가르침을 주려고 애를 써봐야 점점 침울해지고 자기 방어적으로 나가고 점점 어려운 상태를 만든다 그러면 사랑을 주면 애정을 쏟아주면 햇빛이란 게 그런 뜻 아닙니다 따뜻하게 부모의 사랑을 주면 활기찬 삶이 돼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고 살려고 하는 용기도 나고 희망도 갖고 그런 힘이 되지 않냐 그냥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른들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어려운 경우에 있을 때 선배된 입장에서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는 입장을 떠나 선배된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어떻게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해설을 통치로 물려주고 많은 돈을 줘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부모의 입장이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한쪽으로 진심으로 아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그리고 따뜻한 정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감싸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랬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들 방만 쳐다보면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아들한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좋은 프로를 하면 나와서 같이 보자 하다음부터 여행으로 한번 가봐라 맛있는 것도 먹자 부모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기타는 얘기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밥을 먹든 또는 잠을 제대로 자든 그거 상관치 않고 절에 가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절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아들이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회사에 취직하려고 돌아다니고 그러겠느냐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잘되게 하는 목적은 그게 부처님께서 받으신 말씀은 실천이 아니냐 그냥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식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어려울 때 의지가 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가셔가지고 그저 짜증스러운 눈으로 보질 말고 웬수 같은 생각을 생각해 다른 애들은 돈을 벌어오고 부모님께 용돈도 갖다 지고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직장을 다시 구할 생각도 않고 방에만 처박혀 있고 짜증만 내고 앉았으니까 대안은 다른 사람 식구들 입장에서 그쪽 방 쪽만 보면 짜증스러워 할 거 아니냐 그런 기운을 먼저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쭉 드렸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배량간에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아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스님을 만나고 왔는데 스님한테 야단만 먹고 왔다 아들한테 잘 못해준다고 제대로 물려줄 것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남들의 회사도 물려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미안하다 그러나 우린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고 진정한 위로의 말도 해주고 진정한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베풀어주면 개도가 바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만 잘하면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불구동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가족 간의 정이 아니냐 그러니까 잘해보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 때와는 틀리게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서 며칠 내에 있었던 저에게 물음을 해왔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제 얘기를 마치고 밑에 가는 있는 계송을 외우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사림 차비감이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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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성 감사합니다